캐나다 투자 계좌 총정리 등록 계좌와 비등록 계좌 우리말로 등록, 비등록이라고 써놓으니 좀 생소합니다만 캐나다에서 재정 투자로 재테크를 시작하려면 이 두 유형의 투자 계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캐나다에는 개인 재정 관리를 위해 다양한 투자 계좌들이 존재하는데 크게 등록 계좌와 비등록 계좌로 분류되며 이 두 계좌는 특히 세금 문제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등록 계좌에 대해 알아보면 등록 계좌는 캐나다 국세청 CRA에 등록돼 있는 투자 계좌입니다. 등록 계좌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계좌인데 은퇴, 교육 등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현재 등록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RRSP 개인 은퇴 적금 계좌 목적 은퇴 자금 적립을 위한 투자 적립금 적립한도가 있으며 적립금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을 줍니다. 투자 수익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유예됩니다. 인출금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며 100%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둘째, RRIF 개인 은퇴 소득 계좌 목적 은퇴 소득 제공 RRSP를 71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RRIF로 전환해야 합니다. 적립금 RRIF에는 추가 적립을 할 수 없습니다. RRIF는 오직 인출만 가능합니다. 투자 수익 투자 수익은 과세가 유예됩니다. 인출 정해진 요일에 따른 의무 인출 금액이 있으며 초과 인출금에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는데 모든 인출금은 100%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셋째, TFSA 비과세 투자 계좌 목적 특별히 지정된 목적이 없는 투자 계좌 적립금 매년 정해지는 적립한도가 있는데 적립금에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투자 수익 투자 수익은 100% 비과세입니다. 인출 인출금도 100%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넷째, FHSA 첫 주택 구입을 위한 투자 계좌 목적 첫 주택 구입을 위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투자 계좌 적립금 연 8,000달러 최대 4만 달러까지 적립 가능하며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투자 수익 100% 비과세입니다. 인출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은 100% 비과세입니다. FHSA는 RRSP의 HBP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RESP 교육적금 목적 자녀의 대학 교육을 위한 투자 계좌 적립금 연 적립한도는 없지만 정부의 무상 보조금이 적립금의 20% 또는 최대 500달러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적립합니다. 자녀당 평생 최대 5만 불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세금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투자 수익 투자 수익은 과세가 유예됩니다. 인출 정부 보조금과 투자 수익 부금만 수혜자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여섯째, RDSP 장애인을 위한 투자 계좌 RDSP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 적립한도가 있으며 세금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투자 수익 과세가 유예됩니다. 인출 인출금은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 계좌를 살펴봤고 다음은 비등록 계좌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등록 계좌는 위에 등록 계좌 이외의 모든 계좌로서 오펀 어카운트, 레결러 어카운트, 캐시 어카운트 등으로도 불립니다. 비등록 계좌는 적립과 인출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비등록 계좌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투자 수익은 발생한 해에 해당 요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적립금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인출 역시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비등록 계좌는 등록 계좌의 적립한도가 다 찬 경우와 적립과 인출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운영하고 싶은 투자 자금의 관리에 적합합니다. 등록 계좌와 비등록 계좌의 활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세금 혜택이 있는 등록 계좌를 적극 활용하고 나머지 여유 자금은 비등록 계좌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